반갑습니다. 안경영웅입니다. 좋아요 클릭, 구독 클릭 부탁해요. 사랑합니다.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하는 동작보다 훨씬 더 어려운 동작이 맞는 동작입니다. 여러분 그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.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힘들다고 하죠? 근데 지금 한 자세조차도 제대로 된 동작이 아니에요. 자세는 엄청 편하게 하실 거예요. 내 몸에 맞게끔 정말 편하게 하실 거예요. 근데 하면 힘들다. 왜? 그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. 편하게 자세를 배웠는데 하다보면 힘들어요. 호흡과 자세가 다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처음에 배울 때 조금 힘이 들지만 제대로 된 자세를 배우잖아요. 가면 갈수록 쉽습니다.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 몸에 편하게 하기 위해 수영을 한 것이 지금은 독이 된 거죠.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.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. 처음에 배울 때 편하게 하고 싶다. 아 굳이 이렇게 해야 돼? 아니야. 어깨 안 돌아가. 안 할 거야.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? 했던 게 중국 고고마스터 가보세요. 똑같습니다. 계속 그러면 힘난들죠. 앞사람 아무도 못 돌아갑니다. 만 년 꼴트. 아이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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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